네, 안녕하세요. 주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다루었던 뉴스 크로링에 대한 이론 학습에 이어서 저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들을 한번 크로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안 뉴스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뉴스를 크로링 할 때도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하면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다른 뉴스 정보에서도 이렇게 검색 서비스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체 뉴스 검색 결과를 보시면 이제 사건 사고하고 관련된 검색 결과에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제목과 함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제목 부분만 우리에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것을 클릭을 해서 이런 효과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제목, 문장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선은 여기에 있는 정보들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링크들을 따라가서 정보들을 가져오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콜앱을 이용해서 크로링을 진행을 했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바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코딩을 입력을 해놨고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URL 주소 있잖아요. 요거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듯이 바로 요 URL 주소를 그냥 그대로 입력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URL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Alice 변수를 이용해서 Request 함수로 이 URL 주소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티폴 소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LXML 형태로 이 컨텐츠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이제 요 페이지에 대해서만 크로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Enter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크로링까지는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정보에서 제가 제목만 가져온다면 이 정보를 그냥 그대로 제목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여기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요 안에 있는 정보에서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요 URL 주소가 이제 달라지죠.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요 URL 주소를 또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하나의 URL 주소가 이제 클릭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요것을 응용을 하면은 이제 여러 아래 있는 요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지 않아도 하나씩 하나씩 크로링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URL 주소를 하나 다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앞에는 이제 메인 URL 주소라고 지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URL 주소를 하나 더 입력을 할 것이고요. 그냥 우선은 HTTPS,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news.com이라고 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원하는 값을 이 뒤에다가 어,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할 것이냐면요. 이게 뷰티풀 소프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저희가 어,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F12를 눌러서 입력을 해서 개발자 도구를 실행을 시켜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리먼트 정보들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 지금 news.txt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시면은 news.list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제목 부문을 우리가 가져올 때는 이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경로들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것 정보들을 올리면은 다음 것을 또 얘가 찾아서 이제 클릭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정보들만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클래스 파일은 news.list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href, 그 링크 파일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순서대로 앞에서 배웠던 이 파인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우선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파인드, 그 다음에 클래스가, 그 다음에 언더바죠. 클래스 언더바, news, 그 다음에 리스트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오게 될 거고요. 이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거 정보들을 다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또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파인드 A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et이라고 해서 href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이 뒤에 있는 이제 소프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뒤에 것을 이제 찾아서, 얘가 자동으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URL 주소만 우선 우리가 한번 프린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링크 정보가 바로 이것을, 이것을 클릭했을 때 그 링크 정보 위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바로 이제 클릭을 한 것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클릭을 할 때는 그 메인 페이지 하나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링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이 디렉터리를 링크들을 찾으면서 가져오시면은 이제 그 뒤에 있는 여러 트리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링크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방문을 하면서 클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SOF, 그 다음에 ALICE라고 하는 리스판스 값을 우리가 리퀘스트 해가지고 응답 값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한 것을 GETURL 주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헤더 정보는 여러분들이 포함을 해도 되고 포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SOF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뷰티폴 SOF, 그 다음에 ALICE의 컨텐츠, 컨텐츠를 우리가 LXML 형식으로 가져오겠다. 이와 동일한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SOF 해가지고요. 여기에 정상적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여기에 클릭을 해서 바로 이 정보를 이제 크로링을 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위에 있는 이 정보까지 저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정보들, 타이틀 정보하고 안에 있는 컨텐츠 정보들, 그 다음에 이 기사가 이렇게 발행을 했던 그 발행 날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했던 그런 포토 정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럼 F12를 눌러서 입력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엘리멘트 정보들 있죠. 이 정보들을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은 뉴스의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div라는 태그 안에 아이디가 뉴스 타이틀2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파인드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의 파인드 명령어, 그 다음에 우리가 div라고 하는 태그 안에서 이거 안에서 그 다음에 아이디 값을 가져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그 다음에 타이틀 공투 버전을 우리는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이 정보들을 이제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보를 가져오면은 이 정보들을 다 가져오게 되죠. 이 안에 있는 텍스트만 나는 가져오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텍스트라고 하는 또 우리가 문자를 가져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 뒤쪽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라고 이렇게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타이틀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제에 작성한 것이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나머지들은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 정보들, 우리가 날짜 정보들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빅값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뉴스, 그 다음에 유틸, 공일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동일하죠? 이거하고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 저희가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보들, 그 다음에 서프DI브인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유틸, 공일이죠. 공일 정보를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텍스트 값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는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프린트 데이터 정보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입력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날짜 정보들을 우리가 텍스트로 또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쭉 보면 뭔가 공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위에는 이제 잘 나왔는데 아래의 정보들을 보니까 뭔가 띄어쓰기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왼쪽으로 좀 붙이고 싶고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자, 어떤 현상이냐면 저희가 가져올 때 공백이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스트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앞쪽에 딱 붙여서 이제 띄어쓰기 없이 공백이 없이 저희가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정보들을 가져올 때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렇게 막 계속 분리되어 있고 막 여기 오른쪽에 있고 막 그렇다 보면 앞에 공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립이라는 함수를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다 스트립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사용해가지고요. 보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결과하고 동일하죠. 네, 그런데 아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붙여주실 때는 뭐 붙여줘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다 그냥 붙여주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코딩하냐는 여러분들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들을 이제 링크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를 해서 클릭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오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인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파인드 언더바 오를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포고문, 우리가 반복고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이디렉트로 있는 정보들, 정보들, 정보들 계속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복적인 것들, 데이터들을 링크 정보들 가져올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뒤쪽에서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은 하나씩 하나씩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